오랜만이야, 여우. 너 저 미친 여자랑 정확히 무슨 사이냐? 너 내 거 해라. 가질 거야. 죽여서 박자로 만들어 놓으면 안 있어도. 미인만 타겟으로 삼는다. 이 사건 해결하면 너 찌른 놈 잡을 수 있어. 복수 할 거야? 글쎄, 이혼을 도울지 그 자리도 도울지. 우리가 누구나. 여우는 빚도 제대로 갖는다. I'M A FIRE, TAKE ME HIGHER. 불타는 경계의... 나...